한 3년 만이죠? 그때 런던에서 보고 그때 또 보자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내? 여러분 어때요? 좀 지날 만해요? 말만 하는 건 여전하네 그래요? 나 되게 낯가리는데? 그래서 그때도 하고 싶었던 말 많았는데 얼마나 참았는데요 그 얘기는 나가서 듣지 응? 나가요? 누가? 당신이? 아 살려주러 온 줄 알았구나 어떻게 하면 저 아닌데 뭐가 들리는 거야? 자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아 사실은 좀만 더 괴롭게 해주면 안 돼요? 아 지금은 좀 안 괴로워 보여 내가 지금 자기한테 고통을 주러 온 거라고 근데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떡해. 내가 이걸 하는 보람이 없잖아. 자기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다. 마지막 가짐. 아이고 리셀커로 비싸게 주고 성공해. 내가 우리한테 다 못먹어. 적금 웹겨워. 난 그냥 세상에 한小時. 네. 아. 네.